일단 초전두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구분하는 법. 일단 저항이 0이 돼야 된다. 임계 온도보다 낮아지면 저항이 0이 높는다. 되게 재미있는 게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전두체가 자석이 내뿜는 자기장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고 거부하는 성질입니다. 심지어 자기장이 통하고 있어도 얘가 초전두현상을 딱 띄는 순간 들어왔던 애까지 다 빼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들면 들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상용화가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은 온데요. 그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제 초전두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온도 처음 발견했을 때가 영하 269도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온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영하 269도에서 뭘 했다 이런 경우 없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곽투부가 무슨 러시아 가서 무슨 뭐 영하 뭐 한 60도에서 무슨 그 정도가 진짜 극한 상황이에요. 생활하는 과학자들은 이 온도를 올리면 되겠다. 그럼 상온이 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영하 23도까지 올립니다. 오우야 쓸 수 있는 이거는 겨울에 극질방에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화 20 몇 도면은 그래도 뭐 현실이잖아요. 어 현실이네. 이게 이제 2019년 5월에 이걸 달성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압력이 이제 말이 안 돼요. 위에 다이아몬도 밑에 다이아몬도 해서 이 안에 수소 화합물을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눌러요 눌러. 1700억 파스칼의 압력으로 누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누르는 것 같네요. 우리가 있잖아. 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를 모아가지고 쏜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기체가 있는데 그걸 눌러서 고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그때 들어온 압력이 1제곱미터. 한 요만한 크기의 1700억 킬로그램의 무게로 누르고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무게죠. 이렇게 쓸 때 영하 23도에서 초등전상이 나왔어요. 사실 상온상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워 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물론 과학왕국이고 꼭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석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오늘 날씨에 가능한 가능한 초전도체가 지금 LK99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런 걸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뻥 같은데 아니 만약에 이렇게 대단한 게 진짜잖아? 야 금보 지금 난리 났지? 난리 났잖아. 난리 났죠. 저도 사실. 국가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이 상온상압촌체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설레는 일이긴 한데 결국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나야지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건 과학은 신념이 아닌 팩트이기 때문에 대단한 레시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어때요, 개인적인 의견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으시죠. 과학 중 영향력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오직 과학을 사랑하는 애호가로서 어떠한 개인 견해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이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과 연결이 되니까 맞았다 틀렸다를 이 얘기를 못하여. 여기도 얘기 못하네, 그러면 결국은. 저는요, 됐으면 좋겠지만 원래 과학이 100 중에 99가 안 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만큼 어렵죠. 100 중에 1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선은 비판적이다. 레시피들을 해보니까 이거는 불순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네이처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광화불이. 네, 레시피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올린 기관은 전혀 지금 얘기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뭐 좀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으신지 궁금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뭔가 좀 한방이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값들을 너무 갖고 살지 않나.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벌어서 돈을 벌기가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뭐라도 하나 건지면 어떻게 저기 나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뭐 코인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모 증언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부담감이에요. 흉내 내기를 하는구나. 에코프로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게 내가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때야말로 과학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태도라는 것은 정말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재현이 되는가 이제 대중이 과학을 즐기는 법을 하나 발견한 거죠. 우리는 사실 과학을 과학자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두가 과학 이야기를 해야 과학이라는 산업,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비밀들, 과학에 있는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경이로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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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